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 W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90x90cm의 나름 대형 디오라마를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4등분해서 한 파트씩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점점 갈수록 과격해지고 좀 더 볼거리가 많아지는 디오라마 리뷰니까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입 W의 디오라마 만들기 파트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디오라마이기 때문에 전문 작가님만큼의 어떤 퀄리티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도 보시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게끔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차도가 많죠. 차도가 많고 좀 부서지기도 하고 고가 도로도 보이고 오늘은 좀 뒤에 배경도 한 번 깔아봤습니다. 터지는 효과, 연기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봤고요. 그래요.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1대 150 스케일에 맞춰져 있고요. 뒤에 있는 배경은 그 A4 용지를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아홉 장을 갖다가 이제 분할해가지고 프린트했죠. 저거 그냥 A4 용지예요.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나뉘도록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만들어봤고요. 이거 한 번 상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는 요렇게 한데 잔해 위에 올라가버린 요렇게 차 하나 표현해 주었고요. 요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건물입니다. 얘네. 플라스틱 건물, 얘는 이제 플라스틱 건물. 뽀개진 거 밑에 철지를 깔아놓고서 거물 밑에는 자석을 이렇게 대놨고요. 요거는 아이소핑크를 잘게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작업했던 거 남은 것들을 막 뭉쳐가지고 까맣게 칠해줬습니다. 폭파한 뒤에 잔해들 요렇게 해갖고 요거 어디든 사용해도 문제없을 만큼 이렇게 해줬고요.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나무젓갈하고 이 밑에다가 지지대를 만들고 이 위쪽에도 지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고깔을 이제 완성했고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돌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얘도 어디다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얘 밑에 보면 요렇게 돼 있죠. 글르건으로 바닥을 좀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뿌려주고 거기다 이제 도색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이게 입구 업구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부서진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죠? 나무도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게 사실 LED가 들어오는데 요거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화단도 직접 제가 이제 만들어준 거고 이 사람 한 명 보이네요. 정말 작습니다. 눈코입은 없어요. 옷 입구 아 이게 남자다 여자다 요 정도 구분할 정도? 전면부에 보시게 되는 건 이 정도? 조금 옆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스티커로 부셔졌고요. 그래서 간격이 지 멋대로예요. 여기는 촘촘한데 여기는 촘촘하지 않죠? 와 완전 진짜 허술하다. 진짜 허술한데 그냥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전심 해놓으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전면부는 요렇게 되고요. 측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측면도 이렇게 크게 다를 건 없긴 하지만 큰 건물에 얘가 가장 큰 건물인데 건물에 측면이 보이고 이렇게 종이 건물로 이렇게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히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요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종이 건물들로 배치를 했고 얘도 역시 플라스틱 건물입니다. 요렇게 철지에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고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정도예요. 뭐 도로 똑같고 요것도 역시 LED가 들어오는 가로등이고 얘 봐 다 비드러졌네. 요 정도로 측면도 볼 수 있겠네요. 후면은 뭐 그닥 볼 게 없긴 한데 이쪽 측면 말고 저 반대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측면입니다. 정말 볼 거 없죠? 왜냐면 이쪽은 그렇게 뭐 보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대충 했어요. 요기도 역시 종이로 되어 있는 건물들 되게 얇은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정말 쉽습니다. 손에 그렇게 큰 문제만 없다면 다 접을 수 있어요. 얘도 뭐 이렇게 무늬벽개 도대체 이거 텅텅 비었고요. 게다가 이면지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준 건물이죠. 지가 막혀요. 아주 뭐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요렇게 측면 볼 수 있고요. 요기도 이제 어느 정도 1대 150 스케일, 144 스케일들이 여기다 전시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해놨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생각보다 꽤나 길어요. 이게 길이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게 몇 센치지? 몇 센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게 30센치 자로 쟀을 때 네 훨씬 넘어갑니다. 40센치 조금 넘을 거 같은데 원래는 더 길었는데 앞을 제가 이제 뽀개버리고 뜯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들도 살짝 배치해줬고요. 인정 사정 없이 뽀개가지고 네 요렇게 철사도 좀 박아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사실 조금 이제 명암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좀 녹슨 표현을 해줘야 여기 녹슨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선을 또 안 그려놨어요. 또 귀찮아가지고 대충 해놓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모양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뭐 멋있잖아 막 이렇게 하늘이랑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멋있다기보다는 뭐 옆에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고가 옆에 보면 건물 좀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뽀개진 거 이렇게 해놨고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너무 밑에서 보면 그럴싸하잖아. 그냥 아주 뭐 그냥 전투에 흔적이 좀 있고 내가 만들어 놓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명암만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씩 부서져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고요. 이제 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초토화된 도시를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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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이거 폭발 폭발 이펙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얘네 있죠? 얘네 개당 200원 하는 거 요거 요거 요렇게 딱 하면 이렇게 얘는 지금 녹색불이 들어오네요. 녹색불 아 좀 어둡게 해야겠구나 요걸 자 요렇게 녹색불 들어오죠? 요런 것들이 건물 뒤쪽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 별로 안 나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요기선 별로 안 나는데 요런 느낌들 이 녹색불 보이시죠? 아 요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조명을 쏴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나진 않는데 실물로 보면 효과 대박입니다. 진짜 요거 진짜 강축이야 200원짜리 요거 근데 이게 개당 200원인데 요런 효과를 내는데 이게 무엇이냐 여기다가 그냥 솜을 붙였어요. 솜 얘 위에다가 솜을 덕지덕지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 요기 안에다가 혹시 그 빵뽕지 묶는 거 있죠?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로 삼으면 돼요. 다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요렇게 이렇게 만져주면서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진한 회색 라카를 위에서 칙칙 뿌려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에 옆에서 분사해주게 되면 요런 하얀 부분들이 안 남아요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잖아 우와 이거 반짝반짝 이게 플리커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불이 난 것 같은 느낌 물론 이 높이까지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지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효과 끝내주죠 아 이게 해외에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막 뒤져가지고 보고 막 그러다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거 효과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이거 그린색 여기 하나 딱 해주고 하게 되면 이제 건물에 살살살살살 비추면서 와 기가 막히죠 아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만들기 쉬운데 효과는 진짜 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주황색 오렌지색이었고 얘는 빨간색 빨간색 아 난리가 났어 아주 얘네 두 개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얘입니다 초대형 초대형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꽤나 큰 얜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 안에 이게 뭐지? 나무젓가락 같은데 나무젓가락을 하나 여기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나무젓가락 하나 붙여주고 최대한 좀 넓게 퍼지면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고 양이 많으니까 좀 세우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빨간색 하나 빵 터트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우 그냥 뭐 큰일 났잖아요 지금 막 아무튼 이런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꿀입니다 이제 연출시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설정 도우미는 얘네들입니다 먼저 버즈라이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조립식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리뷰할 건데 아무튼 일단 여기 세워놨고요 버즈가 원래 좀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없이 동네를 막 부시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건담 오리진 기체들 세 기체가 한 소대를 이뤄가지고 옵니다 여기 건탱크, 건캐논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이는 게 전형 건담 1대 144HG 제품들인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버즈가 아주 천지난만한 미소로 뿌셔져버리고 아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건담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뭔가 상대편을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원래 고질라를 올릴까 그러다가 버즈 라이트가 갑자기 눈에 보여가지고 얘를 올렸는데 재밌게 혼자 해보고 또 즐기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아무튼 디오라마 하나 있으면 가지고 놀 게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폭발 이펙트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녹색도 한번 이 뒤쪽에다 배치해줘서 이렇게 해주고요 위험을 나타낼 때는 또 이렇게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빨간색도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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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 뒤쪽에 얘는 앞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뒤에 빵 터지면서 건캐논이 뛰어오는 느낌 아 여기 괜찮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폭발 이펙트도 이렇게 건캐논 쪽에다가 요렇게 해놓겠습니다 요렇게 해놓으니까 어우 아주 뭐 그럴싸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괜찮아요 이 정도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뉴타입 W의 디오라마 만들기 오늘 리뷰 파트 3 해봤는데요 90 곱하기 90cm의 대형 디오라마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4등분 해가지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지금 파트 4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풀샷으로 한번 찍어볼 건데 그게 좀 고민이긴 하네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만들면서도 재밌는데 리뷰 찍으면서도 가지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소소하게 한번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뭐 생각보다 대충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